자 여러분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함께 좋아요를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참 좋은 글을 읽었네요. 한국에서도 아주 실력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네요. 이스라엘의 네타냐우 총리가 이번에 이제 이란에서 암살 사건을 여러분들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을 국립외교원의 안남식 중동정치를 하신 분이 아주 예리하게 잘 썼네요. 아주 잘 쓴 그런 글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한해를 피살한 것은 뭔가 아니까 전쟁을 종식할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아주 설득력 있게 잘 썼습니다. 좀 긴거리게 합니다마는 핵심은 여기에 딱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엄청난 테러에 해당할 정도의 그런 보복을 받고 기습을 허용한 그런 정치 지도단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타냐우 총리가 이스라엘 국가를 보존한다는 그런 목표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정치적 생존 목표도 상당히 있는 것 같다. 제 판단에는 교수님은 이 부분만 강조했는데 네타냐우 총리는 사적으로 정치적 생존 목표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존속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그리고 대외 전략용으로는 이란 내부를 교란하고 미국과 이란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목표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중동 국가들한테 이스라엘이 원하게 되면 이렇게 표적해 가지고 임무를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이스라엘의 정보당국의 공작 능력을 보여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하네요. 자 이 보시면 이스라엘은 거침이 없었고 하마스 정치제다 이스라엘 한예를 폭살했고 국제사회에서 휴전협정을 지휘하고 있는 한예를 죽인 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잡고 있는데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다. 왜? 네타냐우의 생존 게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키습을 당한 정치 지도라는 정치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는데 네타냐우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심하게 자국민이 희생한 키습전에서 패배한 장수다. 아무리 존경받는 국민 영웅이라도 아랍권의 키습을 막지 못한 책임에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이다. 이제 이번에 하마스의 여러분들 2023년 10월 달에 키습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건국일에 최대의 이런 정치적 격변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법 개정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전쟁 중에는 리더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와 함께 싸우고 있지만 전쟁이 종식되면 총리와 내각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네타냐우 총리가 내각 내에 유대교 근본주의자인 카아니스트와 손을 잡고 전방위적인 그런 주변 국가들의 적대 세력과의 투쟁에 돌입한 것 같다. 이들은 손을 잡고 네타냐우가 전방위적 무력 충돌을 펼치게 된 배경이고 가자를 넘어서 북쪽으로는 레바논 헤즈볼라 남쪽으로는 예멘 후티방군과 무력 충돌 슬한지구 공기까지 불사하는 이유다. 한의의 제거도 이와 같은 무력 여름 투쟁의 일환이다. 네타냐우는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정치인 가운데 정무관광이 가장 뛰어나면서 노예한 인물로 꼽히고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공세력 태도를 보이는 것도 그런 이유다. 이번에 이란을 여러분들 공격한 것도 결국 그런 전략적 보수이 남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이번에 뭘 노렸냐. 이란 내부 정치 교련을 노렸는데 이란 국민은 이번에 한의의 이름 암살 사건에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이 어느 수준으로 이스라엘과 여러분들 교전을 벌려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과 핵협상 제객의 나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내에 호전적 분위기를 고향시켜 가지고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계속해 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란과 적대적인 중동국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러분들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장 능력을 확인했다. 혁명수비대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요인을 정확히 암살한 사실은 놀랐다. 이란의 위협을 우려파는 걸프 왕실은 겉으로는 팔레스타인 대의를 내세우면서 이스라엘을 비판한다. 그러나 내심 자신들의 왕정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란의 행명이념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연대가 기념함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더 그런 생각을 굳히게 만들었다. 네타노의 공식 공체적 표석은 단기적으로는 아마 승사될 것인데 중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 안보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전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린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분의 글을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논평자로서 여러분들 마지막 부분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네타노의 정치적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 안보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분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논평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은 글을 소개할 때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저는 마지막 중장기적으로 이스라엘 안보가 위험해질 것이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주 교수께서 쓰신 일생일대 대작입니다. 이런 책은 본인 일생에서는 다시 나오기 힘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여러분께서 세계사에 대해서 안목을 좀 넓히시기를 원하신 분은 읽어보신 부분마다 굉장히 고맙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시기를 원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